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 사위는 죽이시더니 외손자는 보호해 주신다구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외할배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홍봉한 분위기 사이즈입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혀요 아 우리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딱 느껴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홍봉한이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홍인한이라고 이 홍인한이 진짜 못된 놈이거든요 이 홍씨 브라더 홍봉한 홍인한 형제 두 형제가 모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만난 얘기를 다 해요 아무리 봐도 세손이 우리 홍씨 브라더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손을 안 쓰면 제가 다음 왕이 되는데 제가 다음이 왕이 되면 말이야 지 애비를 죽인 우리 홍씨 브라더 가만 놔둘까 I don't think so 그래서 이난아 네 형님 저기 어린애가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찌 손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다 그쵸 형님 그래 손을 쓴다는 거는 죽인다는 얘기지 자 이때 영조가요 82살이었어요 82세 진짜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조선 임금들 평균 연령이 사망했을 때가 47이거든요 환갑이면 전 마을에서 다 환갑 잔치를 열어주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 축하드린다고 82살 82세 정말 오래 살았어요 참 자기가 슬슬 깜빡깜빡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자기도 곧 죽는다는 걸 이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다고 선언합니다 대리청정 그러니까 왕자리는 안 물려주되 세손이 자기 손자가 대신 통치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닝한 게 뭐냐면 봐봐요 사도세자가 일찍 죽은 그 이유도 대리청정이었잖아요 아니 대리청정 시키면 말 그대로 네가 대신 네가 왕로를 타라 이건데 아빠 허락 안 받고 결정했다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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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아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네 네가 결정하라고 뭐라 뭐라 미치게 맞는 거예요 대리청정 때문에 영조가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앞당겼던 대리청정을 아이러닝하게도 자기 다 죽기 직전에 죽을 때가 돼서야 세손에게 진짜 대리청정 시킨다고 합니다 내가 깜빡깜빡거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로야 손자한테 난 왕의 권한을 넘긴다 해요 이 손을 듣자마자 누가 가장 기겁을 했을까요 브라더 당연히 홍씨 브라더이죠 홍봉한 홍인한 기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왕은 이제 이산이란 말이에요 이산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다 보고받고 결제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스텝만 더 가면 왕 죽고 바로 세손이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홍씨 브라더스는 죽어야 돼요 죽은 목숨이야 무조건 말려야 돼요 이거요 대리청정이요 여기서 영조도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다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노론들 홍씨 브라더스를 포함한 집권 노론들 한번 설득해 볼까 얘만은 죽이지 말고 왕으로 인정해 달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누구요 산전 소전 다 겪은 영조잖아요 포기합니다 설득 안 된다 그럴 인간들이 아니다 해서 한번 또 봅니다 노론들 홍봉한 홍인한 다 불러가지고 또 봐요 이런 말합니다 앉아봐요 너희들 내 전하 세손이 내 손자가 당파 싸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노론이 뭔지 소론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몰라 이조판서가 뭐하는 사람인지 병조판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실무를 직접 가르치고 싶다 얘기를 해요 이때 홍봉한의 동생인 홍인한이 무슨 삐입 소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전하 세손은요 노론이 뭐고 소론이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발언이에요 노론 소론 알 필요 없고 이조 병조 알 필요 없다 실제 홍인한이 영조 면진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즉 지금 세손은 어차피 왕 안 돼요 왕이 안 될 놈한테 국정을 왜 가르칩니까 필요 없어요 라는 협박이었어요 왕 면전에서요 영조가 딱 그때 느낀 거죠 아 이놈들 설득 안 되는구나 알았다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일단 세손 좀 들어오라고 해 아 이거 이조판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잠깐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불러요 이산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한테요 전하 부르셨습니까 앉아봐 앉아봐 어 오늘부터 세손아 이조판서 병조판서 일은 네가 처리해 홍인한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뒤통수 빡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홍인한 얼굴이 볼거락 볼거락 해줘요 분위기 사이즈입니다 이거 옆에 사관 있잖아요 사관과 생도할 때 그 사관 말고 왕의 일거수 일투족 다 기록해서 나중에 조순왕조실로 역사서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요 딱 멈춰요 안 써 써야 되는데 사관이 자기도 분위기 파악했어요 딱 멈춰요 안 써 영조가 얘기합니다 사관 뭐해 빨리 써 내가 방금 한 얘기 근데 홍인한이요 거기 있던 신하잖아요 왕 앉아있고 사관한테 눈치를 싸인 보내요 야 야 야 쓰지마 저거 방금 임금이 한 얘기 쓰지마 쓰지마 야 실제로 안 써 그때 영조가 딱 보고 뭐 안 써 그러면서 딱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대들은 매 어명이 어명같이 되었는가 빨리 써 홍인한은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하 그 명만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척하십시오 전하 아니 지금 어명을 씹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영조 격분합니다 나가 다 나가 너도 홍인한 나가 영조 현타가 왔어요 봐봐요 이제 노론 권력 쥐고 있던 노론이요 홍시 브라더스를 포함해서 왕을 겁박하고 역사를 쓰는 사관까지 격박을 하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노타치 권력이 됐다는 것을 영조가 깨달은 거예요 댐빈 거예요 지금 왕한테요 홍인한이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다 모든 걸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산 그러니까 정조가 다 보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홍시 브라더스 기다려 자 이 상황에서 먼저 선수를 안치면 홍시 브라더스와 노론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냐면 홍인한 홍봉한 브라더스가 세 손 주변의 환관 국녀 싹 다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일거수 일투족 뭐 하나 다 감시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 다 그 퍼뜨립니다 지에 비해 그 아들의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사도세자와 똑같다 어 지금 구타고 있더라 어 또 뭐 무당 불러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논술을 뿌립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져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대리청정 절대 안 됩니다 전하 자 이걸 보고 있던 세 손 나중에 정조조 승부수를 띄웁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죽어요 딱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 자기 할배 영조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 사방은 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지금 손 안 쓰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소론측 인사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죠 소론측에 서명선 이라는 사람은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승부수 한번 띄웁시다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세자저하 세손저하 홍인한 저 인간을 비판하는 상소를 좀 올려주시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하면서 서명선이 아주 강력한 비판 상소를 올립니다 홍인한에 대해서 뭐냐 간단하게 내용은 이거예요 전하 홍인한 저자가 저 인간이 세손을 능멸했습니다 지금 국정운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필요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이거는 세손을 능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올려요 홍인한 가만히 있나 저 삐삐 미쳤나 야 이거 참 거시기하네 자기가 직접 나가기엔 또 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밑에 있는 자기 신복 신복이었던 심상훈이라는 애를 불러요 너 일로 와봐 저쪽에서 세자가 말이야 세손이 자기 밑에 있는 서명선이라는 애를 시켜서 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거든 내가 나가기엔 급이 다르잖냐 네가 반대 상소 좀 올려 그래가지고 심상훈이 또 반대 상소를 올려요 뭐라고 올리냐 전하 서명선 저 인마야가 유언비언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또 상소를 올립니다 버라소서 자 양쪽에서 올라온 비판 상소를 영조가 오른손 왼손에 쥐고 있어요 판단은 최종 판단은 영조가 해야 돼요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들 영조라면 자 영조 노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 목표는 노론이고 보시기관에 자기 손자를 다음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에 있던 그 이 비판 상소가 옮겨서 하나를 고릅니다 판결 땅 내 말 잘 들어라 어명이다 역적 역적이란 말 쓰였어요 역적 심상훈 유배보낸다 그리고 심상훈을 사주한 홍인한 파직시켜라 쫓겨나요 와 엄청난 승부수를 띄운 거에요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왜 자기 스스로 노론의 왕이었어요 노론이 왕시켜줬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자기 세손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론이 더 힘을 모으기 전에 이때쯤 결정타를 내려가지고 괴멸시켜야 돼요 지금요 안그러면 자기 세손 자기 손자 죽어요 그리고 이 홍인한을 바로 거의 그냥 기병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하듯이 단칼에 다 날려버린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대리청정신우면 내가 오늘 당장 선위하겠다 선언해요 선위 마귀들의 왕자리를 물려주겠다에요 어떡할거야 어떡할거야 그때 노론도 지금 수장이 날아간 상태에서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가 야 선위는 세손이 지금 바로 왕 된다는 거잖아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차선책으로 가자 어 그럼 대리청정 OK 하자 해서 어거지로 노론 신화들이 영조에 대리청정 OK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산이 세손이 손자가 대리청정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못가요 왜 쫓겨났을까 무슨 일이 터졌냐 그 아니라 이산이 오래 한 거예요 오래 한 거예요 심지어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뭐 한 35, 6세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요 어 태어났을 때도 왕이 영조 죽었을 때도 왕이 영조 인케이스도 있었다 이거죠 하여간 참 50여 년 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영조가 드디어 빠이빠이 물러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제 영조와 이 경종편을 오래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정조편을 이해하시려면요 이 사도세자와 영조를 이해하셔야지 정조편이 이해가 돼요 어 약 24년의 그런 정조의 제위기간 정조의 제위기간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났던 일들이 다 사도세자와 영조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뭐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것도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에 만들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노론과 타협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도세자와 영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조의 제위기간 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 영조를 뒤돌아보면 자기가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라고 역사의 기록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스스로 역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영조가 어떻게 보니까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영조 역적으로 만든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는 더 오래 살 줄 알았겠죠 스물 몇 살짜리 어린 이산이 1776년 조선제 22대왕 정조로 직위를 합니다 직위를 해보니까 주변에 싹 다 적이에요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아침에 어전 회의를 할 때 전화 하고 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적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죽인 노론들이에요 속으로는 키키키키 웃고 있겠죠 겉보기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조도 참 이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죽었어요 어린 왕이 일단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자기도 헷갈렸을 거예요 정조가요 이거 어떡하냐 내가 쟤들한테 머리를 굽히든지 내가 싸우다가 죽든지 안그럼 내가 제2의 연산군이 돼가지고 저놈들 싹 다 죽인 다음에 나도 죽자든지 굉장히 자기도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정조가 정조가 1776년에 조선제 22대 왕으로 지기를 했는데 이 때가 또 절묘하게 또 어떤 때였냐면 자 바다 건너 미국에서 177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음 음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습니까 즉 그래서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잖아요 미국 건국대기 4개월 전이에요 정조가 지기한 것이 미국 건국과 똑같은 해예요 그리고 1776년은 불과 한 십몇 년 후에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여요 루이 16세를요 그리고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1776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아주 변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해예요 사상 최초로 왕이 아니라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중의 힘으로 뽑은 공화국이 탄생했던 그 해고 프랑스도 왕을 끌어내리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화국이 탄생을 하는 씨앗이 지금 보이는 시기고 조선도 드디어 개혁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정조는 그 재회기간 내내 정말로 조선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00년 1800년 에 의문사 저는 의문사로 봐요 갑자기 멀쩡하던 정조가 죽어버림으로써 모든 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소식이 실질적으로 정조가 죽은 이후 그 해 1800년에 조선은 망했어요 그 뒤는 볼 필요도 없어 무슨 아들 헌종 철종 고종 끝 아무 의미 없는 100년 백년 입니다 자 어쨌든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다 노론 신하들 우린 죽었다 웃자지 우리가 먼저 쟤를 죽일까 하고 있는데 정조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빵 노론 신하들 앞에서 이 말은 뭐냐 나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너희들 앞에 왕이 돼가지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선전포고를 어떻게 보면 때린 거예요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떡할래 너희들 너희들이 죽인 사람의 역적의 아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 왕으로 앉아있다 어? 어떡할래 노론도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멘붕이 온 다음에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했을 거예요 야 전마야가 집으로 공식적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네 선전포고 때렸네 어쩌지 야 그럼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말자 그래서 노론들은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경종대로 가보면 아이고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 얘기는 감사합니다.